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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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고기 먹어봐. 응. 설거지하고 음식을 써야 돼. 됐다.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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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너 닮은 너 닮은 너 닮은 너 닮은 너 닮은 애기가 갖고 싶어서 그리고 같이 셋이 행복하겠습니 그리고 또 하나 너를 빨리 갖고 싶지 않나 응 오늘 우리 애도 신혼이고 우리 애도 행복한데 오빠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응 한 살이도 젊었을 때 응 아빠가 애가 얹어가지고 우리 아빠 꼬리꼬리 같이 그려줘 같이 힘들었잖아 응 됐고 오빠는 아빠 될 준비가 된 것 같아 나는 엄마가 될 준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빠 될 준비가 어딨고 엄마 될 준비가 있어 다 처음인데 다 사투르고 그런 거 알겠어? 다 키워봐야지 그게 아빠가 되는 엄마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애기를 우리 아기를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해 사랑해 또 하나의 행복이시다는 것이 나아 그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여줬을 때 정말 섭취하게 누워있다고 이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나는 후반 10에서 제 2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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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라고 하려나 응 그건 맞지? 제2의 인생은 맞지? 오빠가 지금 생각했던 거와 훨씬 달라질걸? 응 우리 둘의 삶이 그게 힘들더라도 불어지면 힘들더라도 우리 집이 들어왔을 때 우리 빨래는 애기가 그 스코브 아빠가 불고 응 나도 이제 돌아오는 아무튼 돌아오기에는 사랑하지 그래서 태명은 뭘로 하고 싶어? 응? 태명 곰곰이 곰곰이? 응 곰곰이자 곰곰이 귀엽지 않아? 귀엽다 아 곰곰고 싶다 딱 쓰면 많이 곰곰이 태명 곰곰이 다 nego 앗 날과 그리고 뭘 곰곰이야 좀 더 살까? 3 4 네 주면 네 옆으로 남편 잠재만 맛있겠다 잘 먹을게 맛있게 드세요 음 맛있다 아 미역 짜네 그래도 맛있어 나 싱겁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 내일 아침에 물 조금만 덜어서 저 좀 살짝 뻗어서 먹어 이거는 좀 그런지 안 넣었어 미역이 커서 좀 잘랐어 음 맛있다 이거 맛있지? 응 이거 단지하고 맛있다 그래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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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해??? 고추장 장원이 다 먹었습니다 와... 너무 맛있지? 소스도 걸쭉해 음 옛날에 생강 안 먹었는데 이제 잘 먹어 맛있어 맛있지? 음 맛있어 fav 음 맛있어 넙 France ible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엄마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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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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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